하.. 어, 동생!! 오, 닥터정! 야, 니가 웬일이냐, 우리집까지 행찰도 안 씹어? 집안을 뒤집어 먹고 웬일이란 말이 나와? 왜? 엄마 또 난리났었냐? 아ii흥 내가 별일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,그러니까 형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?! 야, 정우진 오밤중에 사람 불러내놓고 말 본새가 뭐 그따구냐? 난 네 형이야 임마. 형이면 형답게 굴어. 왜 형이 알아서 해결하지 못하고 분간이 모니 집에 큰소리나 하게 만들어?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거든?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엄마 혼자 수선 핀 건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? 어쩌긴 뭘 어째. 집안 식구들 걱정 그만 끼치란 말이야. 너나 잘해 임마. 너 나 대신 부모님 모신다고 뭐 네가 형이라도 된 줄 아냐? 형이면 형답게 처신을 해야 될 거 아니야? 인생 어차피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. 이 정태진이 인생이 언제까지 쪽박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. 너도 잘난지 그만해 임마 어? 형. 달밤에 똥개 울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. 할 말 다 했으면 간다. 엄마 잘 위로해드려. 할 말 모든 멤버들과 세상의 주말이 어떻게 끝나면 할 일이야? hilft,.